오늘은 맛있는 육전을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광주 상무지구 상무역 근처에 상당히 괜찮은 술집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원두막이라는 곳을 가려고 했는데요. 광주 상무지구에서 원두막, 상당히 유명한 향토음식 전문점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가려고 했지만 자리가 만석이어서 갈 곳이 없어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바로 근처에 꾸다라는 곳이 있어서 이곳으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주차는 주변 빈 곳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쉬는 날 따로 없고요. 실내는 공간들 꽤 다양하게 있고 바로 옆 건물도 같은 식당입니다. 메뉴판을 보시겠습니다. 이 육회부터 삼나직, 탕탕이, 홍어, 산압, 종복이랑 참소라, 새콤악, 대찜까지 다양한 메뉴들이 있고요. 또 모둠 전부터 육전, 바지락전, 닭볶음탕, 갈비찜, 가지만두튀김, 골뱅이 무침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전라도에서 맛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음식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철 주꾸미도 있습니다. 또 굴 보쌈도 겨우철에는 맛볼 수가 있고요. 그냥 보쌈도 있고 평일에 점심 특선 메뉴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탕 종류도 다양하게 있는 그런 곳이고요. 전체적으로 가격대들은 나쁘지 않아 보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술 마시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밑반찬들 세팅되는데 묵부터 배추까지 단맛 나게 맛있어서 먹기 되게 좋았고요. 또 국물로 홍합탕도 넉넉하게 주는 게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국물이 시원하니 소주 마시기 좋은 그런 국물이었고요. 이어서 바로 남도육전이 나왔습니다. 이 남도육전 소고기 부채살을 이 전으로 부쳐서 나온 건데요. 이 광주 가면은 보통 육전 먹으러 가끔 가기도 하는데 육전 상당히 가격이 비싼데요. 여기는 이렇게 술안주용으로 육전을 2만8천원이라는 가격에 맛볼 수 있어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의 원두막이랑 같은 메뉴의 구성인 그런 술집이었고요. 육전 역시나 식감 좋게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술안주였습니다. 고기맛도 잘 느껴지고 한입 먹었을 때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육전이란 생각 들었고요. 다음에 또 먹고 싶은 생각 들었고요. 또 해물라면 주문했더니 맛있는 김치도 내어주셨습니다. 맛있게 잘 익은 김치였고요. 해물라면, 이 홍합 가득 들어가 있고 새우도 들어가 있는 그런 해물라면입니다. 이 육수가 상당히 또 괜찮고 맛있는 그런 라면인데요. 라면 하나, 이 해물라면 가격 7,000원인데 또 양도 되게 푸짐해 보였고 국물 먹고 싶을 때 간단하게 좀 먹기 괜찮았습니다. 친구들 처음에는 또 라면 안 먹겠다고 하더니 주문하고 나니까 와, 금세들 또 다 먹어 치우는 또 그런 해물라면이었습니다. 해물라면에 또 소주 한잔 마시기 딱 좋았고요. 이거 뭐 뜻하지 않게 방문하게 됐는데, 밑반찬들이랑 상당히 음식맛, 이 솜씨가 좋아서 마음에 들었고, 이어서 쭈꾸미볶음 소자도 주문하였습니다. 또 봄에 먹어줘야 되는 쭈꾸미도 주문하였는데요. 이 소면사리도 상당히 넉넉하게 주셨고요. 일단 쭈꾸미부터 맛을 봤는데, 이 쭈꾸미 야질야들하게 잘 볶아져서 나왔습니다. 엄청 많이 맵지도 않고 적당히 매콤하게 맛있는 그런 볶음이고요. 양념 맛이 과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상당히 입맛 자극시켜주는 맛이 맛있는 그런 양념 맛입니다. 이 소면사리 넣어서 또 비벼주니까 양도 꽤 넉넉해 보였고요. 이 확실히 술안주 삼아서 먹기 좋은 그런 쭈꾸미볶음이었습니다. 이 꾸다 이곳은 언제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원두막 대신에 방문하게 된 곳인데, 이 메뉴 구성도 원두막과 비슷하고, 이 손맛이 무엇보다 좋아서 아주 맛있게 먹기 딱 좋았습니다. 이곳이 2차로 방문한 곳이기 때문에 배가 부른 상태였지만, 친구들도 맛있다면서 또 나온 음식들 다들 열심히 먹었고요. 다음에는 1차부터 이 집에 방문해서 홍어산압부터 또 육회까지 좀 다양하게 다른 메뉴들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상무지구에서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꾸다였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